모두가 다 렉키로나 치료제 수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싱크풀의 그날까지 2028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날까지 2028님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 시장은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보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퍼더블 케어 액트 일명 오바마 케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BAP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예상한 대로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올해 초 UHC 선호의 약품 목록에 많은 오리지널 제품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바이오 시뮬러 제품들로 교체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미국 사보험사 시그나사에서도 선호의 약품 목록을 변경합니다. 시그나사의 표준 처방 약품 목록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플렉트라는 더 낮은 단계 선호 브랜드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서 당신 환자는 더 적은 금액 보험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현재 레미케이드를 사용하고 인플렉트라로 스위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신의 의사에게 문의하라. 레미케이드에서 인플렉트라로 스위칭에 대해 헬스케어 파이낸스에 올라온 최근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리지널에서 바이오 시뮬러로 스위칭할 경우 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첫 번째 대상으로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해 레미케이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이 인플렉트라 또는 엡솔라로 스위칭할 경우 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바이오 시뮬러를 사용함으로 현재까지 2억 4천만 달러의 의료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만약 바이오 시뮬러가 미국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기록한다면 연간 70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향후 미국 시장 바이오 시뮬러 점유율 75%는 결코 단순한 가정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이오 시뮬러가 먼저 도입된 유럽 시장의 경우 레미케이드 바이오 시뮬러는 75% 이상, 디톡산 바이오 시뮬러는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빅5로 한정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입니다. 바이오 시뮬러 도입이 늦은 미국 시장에서도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의 경우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허셉틴 바이오 시뮬러의 경우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과 약가 인하를 위해 오바마 케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존슨앤 존슨의 눈물겨운 방어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의 점유율이 더딘 행보를 보였으나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적극적인 바이오 시뮬러 장려 정책으로 인플렉트라의 점유율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그나사가 가세함으로써 인플렉트라의 성장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 바이든 케어의 드라이브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준 3마의 지속적인 성장도 예상되지만 22년 말 시장 출시를 앞둔 램시마 SC와 23년 출시 예정인 고농도 유플라이마 그리고 이어질 CTP-16, CTP-39, CTP-41, CTP-42, CTP-43 등은 출시 초기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코로나 치료제에 매물되어 있었는데 좀 더 멀리 보고 좋은 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